시작을 슬슬 해볼까? 제가 그럼 고기를 구울게요. 구울까요, 고기 이제? 와,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밑에 고기가 보이게. 보이게. 뭐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하나씩 먹여드리고 가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저지껏 먹어볼 새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 들어온 거예요, 고기? 네, 고기 들어온 거예요. 와... 진짜 어때? 노래 틀어요. 노래 틀어. 하얀 꽃, 노란 꽃, 꽃백 가루 빌려도. 한 번에 네 조각 만드는 거야. 와우! 형이 이상해요. 안 하죠? 아이고. 고기 들어온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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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를 하시고 저 수레로 짐을 옮기셔야 돼요. 해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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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야,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 자, 봐봐. 토르망 치즈를 보여줄게. 할 수 있게 치즈가 나? 얘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요. 토르. 봤지? 이것도 내가 치는 맛이 있어. 사! 멋있었어, 우리. 아, 최고지. 아빠! 어? 아빠, 주윤이 한 입어. 어? 주윤이 자네? 재웠어? 어, 형아. 저기 잠들었네.